2021 경북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요. 구미 유스 오케스트라 팀입니다. 장유신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인가요? 우리 친구가 나와 있는데요. 일단 먼저 우리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구미 유스 오케스트라 학장 장유신이라고 합니다. 우리 구미 유스 오케스트라 팀 소개도 같이 해주실까요? 유스 오케스트라는 2019년에 창단되어서 구미 인근의 초중고 학생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그런 연합 오케스트라 집단입니다. 네. 우리 친구는 이렇게 오케스트라 직접 연주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? 일단 솔로 할 때랑 다른 느낌으로 약간 사람들이랑 단합하면서 그렇게 하는 연주를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하니까 좀 더 약간 기분이 좋고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. 와.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단합된 힘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? 우정도 싸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페스티벌에 이만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저 이때까지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좀 더 발전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오늘 구미 유스 오케스트라 팀 파이팅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구미 유스 오케스트라 영상 만나보시죠. 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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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